유튜브 채널 뼘 가입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립니다. 먼저 구독력 가입을 누릅니다. 그러면 새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정원의 여왕을 선택하고 가입을 눌러주세요. 이후 결제 정보를 입력하면 더케이아생화 채널의 멤버십 가입은 끝입니다. 회원님들께만 적용되는 전용특전이 한가득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형님들 누님들 안녕하십니까. 더케이아생화 김태환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부터 이번 달 말일까지 겹에키네시아를 예약, 판매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가 폭주돼서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예약을 하시는데 작년에 비해서 품종도 많이 늘어났고 또 자세한 것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은 아직 어린데 5월 말쯤 출하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의 셋째 주 주간 더케이아 시작하겠습니다. 4월 셋째 주 주간 더케이아 먼저 현재 행사 중인 상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4월의 셋째 주 주간 더케이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상가 57,000원에서 꽃만 있으면 바로 심을 수 있는 패키지가 포함된 상품은 42,500원, 스마트 화분만 구매시 37,500원이며 구입시 무료배송으로 진행되는 상품이니 다른 식물과 같이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아낄 수 있는 행사 상품입니다. 4월 30일까지 행사가 진행되오니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색감이 아름답고 개화기간이 긴 아스틸베 6G5종 각 12,000원씩 1,000원씩 벚꽃을 닮은 꽃이 개화하는 분홍말발돌이는 만원 가을을 밝혀주는 추명국 겹추명국 2종 각 12,000원씩 꽃 모양이 하트 귀걸이와 닮은 급랑화 2종 12,000원씩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 주문권까지 가능하오니 며칠 남지 않은 행사기간에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다음은 잎이 아름다운 무늬 조팝입니다. 잎에 무늬가 들어간 무늬 조팝 1m 미만으로 자라기 때문에 작은 나무를 원하시는 분은 무늬 조팝을 추천해 드립니다. 잎의 무늬가 선명하고 예뻐서 인기가 많은 품종이지만 소량으로 생산이 되어 올해도 소량만 남아 있습니다. 조팝나무는 내한성이 강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관리가 쉬워 초보자들도 쉽게 키우실 수 있는 작은 관목입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면 정원, 베란다, 실내에서도 관리하셔도 좋습니다. 12cm 포트에 심겨진 무늬 조팝의 가격은 9,500원입니다. 다음은 잎이 용담입니다. 집소필라라고도 불리우는 잎이 용담은 자줏빛 줄무늬가 들어간 하얀색의 작은 꽃잎이 풍성하게 피는 식물입니다. 꽃이 많이 피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개화기간이 길어 봄부터 초여름까지 피고지고를 반복합니다. 또한 내한성이 강해 중부지방 노지월동이 가능하며 관리가 쉬워 초보 가드너님들께서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입니다. 양지, 반양지 모두 적합하며 베란다나 실내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면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입니다. 10cm 화분 2,800원, 3개 세트는 8,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입 남천 2종입니다. 바람이 불면 소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소스락 남천이라고도 불리우는 소스락 남천 파이어 파워입니다. 일반 남천에 비해 잎이 둥글고 단계별로 잎색이 물들어 여러 색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소스락 남천 파이어 파워는 10cm 슬리탑은 5,000원입니다. 또 하나의 남천은 옵세스드 남천입니다. 한여름에 청량한 녹색 잎을 보여주며 가을에 붉은색 단풍잎색으로 물들어 계절마다 다른 잎색을 관생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목의 경우 봄에 하얀색 꽃이 개화하며 가을엔 빨간색 열매가 생기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10cm 슬리타분에 심어진 옵세스드 남천의 가격은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류화입니다. 설류화는 작은 관목으로 꽃이 아름다워 절화 소재로도 많이 쓰이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꽃이 마치 눈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 설류화 가는잎 조팝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내안성이 강해 중부지방 노지활동이 가능하며 유맘때 제일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척박함이나 건조함에 강하며 눈과 닮은 꽃이 가지에 다닥다닥 붙어 피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관리가 어렵지 않아 소복 등 초보자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입니다. 8cm 화분에 심겨진 설류화의 가격은 4,800원, 혼자는 외로우니 2개 세트는 9,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오늘 보신 식물들은 각종 오픈마켓에서도 구매 가능하시고 문자, 전화, 주문하셔도 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가격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저희 자사 쇼핑몰 가격 기준이니 다른 데서랑 가격이 틀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